반갑습니다. 품질경영진단사 자격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교육기관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품질경영진단사 교육과정에 강의를 맡은 이음석입니다. 그러면 품질경영진단사 자격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경영진단사란 조직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품질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지도, 권고해주는 그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를 우리는 품질경영진단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는 오늘날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의 변화가 가져온 그러한 변화는 실로 이렇게 큽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디지털 그리고 모바일, 버추얼, 퍼스널과 더불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중요한 변화의 요인은 바로 글로벌 요소입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러한 품질경영진단사를 양성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배출하여 조직의 품질경쟁력 도움에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과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질경영진단사 교육과정의 교재 구성이나 앞으로 강의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품질경영총론이고 2장은 품질경영도구와 추진방법론 3장은 품질경영상 4장은 품질경영시스템 그리고 5장은 품질경영진단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은 품질경영진단수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제1장 총론에서는 품질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념과 그리고 품질보정과 공정관리 사내표준화 세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 품질경영도구와 방법론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품질관리를 추진하면서 적용되는 품질관리기법과 그리고 수행되는 방법 그것이 품질관리기초수법 그리고 신규시기법 그리고 과제 달성형 접근방법 공정능력지수 6시그마에 대한 개요를 구성하였고 제3장에는 품질경영상의 재정동기와 어이 그리고 우리 국내 품질경영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의 품질경영상에 대한 그러한 평가기준들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은 품질경영시스템으로서 ISO 인정에 대한 제도개혁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품질경영8원치 그리고 품질경영요구사항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겠고 제5장 품질경영진단의 이해에 대해서는 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진단사의 자격요건과 책임과 의무사항 품질경영진단 방법 및 요령 그리고 6장에서는 시스템진단기법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교제를 구성하였고 앞으로 강의를 할 계획이며 각 차트마다 각 장마다 문제 풀어보기를 넣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이 품질경영진단사 과정에 이해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제1장 품질경영총론으로서 품질경영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품질경영에 들어가기 전에 품질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제품과 즉 상품을 거래하면서 품질의 개념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화문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품질을 이렇게 씁니다. 이 품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묽은 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은 바탕질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묽은 품자 이것은 보면 입구가 결과적으로 이게 세 개 있습니다. 즉 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 그리고 이 바탕질에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위에 이 자는 이 자는 이 자는 도끼 근자입니다. 도끼 그래서 이 도끼 근자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도끼로 장작을 이렇게 펼 때 나무가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리고 도끼를 이렇게 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게 도끼가 되겠고 이게 나무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도끼 근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보면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상품의 안에 구체적인 만들어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끼로 이렇게 쪼개서 그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이 자는 이 밑에 이 자는 조개폐자입니다. 조개폐 이 조개폐는 과거에 화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세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도끼로 이렇게 쪼개어서 확인을 해봐서 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수준 이것이 아마 옛날 사람들은 품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또 다르게 한번 해보면 이 근자는 이 근자는 도끼 근자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저울에 물건을 이렇게 달아서 계량하는 데 측정 단위로서 우리 한 근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한근은 우리 그 고기나 고기나 즉 한약재 같은 경우 이 한약재 같은 경우는 이 한근에 600g을 한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채소 채소는 375g을 우리가 한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한 개의 저울로 달아서가 아니라 두 개의 저울을 달아서 한 번 측정해보면 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개의 저울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거 비교를 해가지고 물건을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우리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품질이라는 이 한자의 의원을 한 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경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품질을 형성단계에서 형성단계에서 품질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보면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첫 번째 요구 품질이 되겠습니다. 요구 품질 즉 이 요구 품질은 시장 품질 또는 사용품질 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 품질 이 되겠습니다. 설계 품질 세 번째로는 제조 품질 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고객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할 때 기업의 기술 수준과 그리고 원가라는 두 가지 이렇게 측면을 고려해서 균형화시켜서 품질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조직의 기술 수준과 그러한 원가라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품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 첫째 요구 품질 즉 시장 품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 품질도 역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첫째 우리 그 요 품질은 시장 품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요거는 우리 사용전 품질 그 다음 사용 두번째로는 사용중 품질 세번째 사용후 품질 요걸 또 이렇게 사용전 품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사용전 품질 탐색 품질 탐색 그 다음에 사용중 품질 경험 품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후 품질 신용 품질 또는 신뢰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구매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브랜드나 그죠 브랜드나 그 다음에 인지도 그리고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구매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평판을 보고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즉 우리 구매 요소 구매의 3요소인 코스트 코스트 가격 그 다음에 퀄리티 품질 그 다음에 델리버리 납기 요것이 우리 구매의 3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품질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가지 평가 요소가 되겠죠 요같이 요러한 것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이제 탐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걸 갖다가 경험을 한번 해봄으로써 아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거 역시 기대했던 대로 좋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후 품질 요거는 예를 든다면 이제 내가 경험을 해서 좋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어졌죠 인지품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이 세가지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시장조사 이런 걸 통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그러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그리고 또 고객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설계 품질을 이제 기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설계 품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설계 품질은 시장에서 나온 그러한 요구 품질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설계 도면에 이제 문서화하는 그런 즉 시방서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설계 품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계 품질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x y 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이제 품질 향상 이쪽에는 가치 이렇게 x와 y 축을 이렇게 놓고 즉 가치는 비용으로서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를 할 때 제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 비용 즉 원가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품질 비용이 되겠죠 품질 비용 그래서 이거는 품질 비용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원가 자 그리고 우리가 품질 비용을 이렇게 원가를 들여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한 가치 가치는 처음에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무한정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고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곡선이 끊기게 됩니다 즉 변곡점이 발생하는데 이 선이 우리는 품질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 가치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건 우리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설계 품질의 핵심 즉 V 가치는 코스트 분의 펑션 즉 성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원가와 원가와 가격이 제일 큰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Q0 즉 우리는 이게 설계 품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품질은 조직의 최고 경영자나 또는 설계 책임자에 의해서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예를 든다면 원가도 적게 들이면서 가격도 적게 받겠다 이렇게 Q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원가도 들어가는 만큼 좀 높이면서 가격도 많이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서 Q1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설계 책임자나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이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설계 품질은 원칙적으로 비용과 비용과 이 가치가 제일 큰 이 부분을 우리는 설계 품질로 우리는 최적화 최적화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 품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이제 제조 품질이 되겠습니다 제조 품질 자 이 제조 품질은 이 설계 품질을 얼마만큼 일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우리 x y 축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역시 여기에 품질로 놓고 이쪽에는 y 축에는 비용으로 이렇게 놓게 됩니다 자 우리가 품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 코스트 즉 품질 비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공정 코스트 그 다음에 즉 품질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조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이렇게 좋아지면 품질이 좋아지면 즉 공정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불량율 즉 품질 코스트 즉 실패 비용은 품질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높고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곡선을 이렇게 긁게 될 것입니다 이게 품질 코스트 즉 실패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패 비용 자 그래서 이 공정 코스트 와 품질 즉 실패 비용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이게 규제로 이게 제조 품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이제 최소 제조 비용이 되겠고 여기서 이것이 쭉 더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 비용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설계 품질에 일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제조 품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요구 품질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이 내용은 형성 단계의 품질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의 품질 학자고 실제 품질 일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한 다구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구찌는 이와 같은 품질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분은 품질을 품질을 사회에 밖에 나가서 끼치는 손실이 적고 많으냐에 따라서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 분인데 이 사람의 다구찌 품질 손실 함수 곡선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기준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 목표치 목표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규격 하한 규격 하한 즉 M 마이너스 델타 그리고 이쪽에는 규격 상한 M 플러스 델타 이렇게 해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손실 곡선이겠죠 이게 이제 손실 함수겠죠 그죠 손실 함수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적합품이 불량이 많으면 이 손실비용은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걸 갖다가 소위 꼴대 사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규격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산자들이 그죠 생산자들이 여기 목표치 여기에 들어오든 아니면 여기에 오든 또 마이너스 쪽으로 가든 플러스 쪽으로 가든 간에 다 이거는 여기에는 합격이 다 양품이 다 합격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벗어나야 이게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죠 불합격 그러면 이 불합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용은 높아지겠죠 결과적으로 이 불합격이 많아지면 비용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생산자들은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이 규격이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규격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서 제품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목표치의 정확한 이것은 괜찮겠지만 예를 든다면 이 규격 하안이나 규격 상안에 가깝게 간 이러한 제품은 조금만 이렇게 변화가 와도 이렇게 불합격선으로 잇따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손실을 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구치 이분은 손실 함수 곡선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목표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손실 함수가 되겠죠 손실 함수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규격 중심치 그리고 여기가 규격 상안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규격 하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분은 중심에 규격 중심에 여기 왔을 때는 손실을 기치지 않지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으로 붙어 손실이 크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분은 이러한 하나의 함수 식을 만들었는데 즉 이 손실 함수는 이렇게 이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K 손실 계수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특성치 그리고 규격의 중앙 이것을 여기 제곱 이러한 손실 함수 곡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특정한 이 제품을 생산을 해서 손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 비용이 우리가 4천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규격의 중심치가 이게 10이고 이게 규격 상한이 12 규격 하한이 8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이걸 넣어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생산을 했을 때 즉 10의 규격의 지금 생산한 이 특성치가 규격의 치수가 10이고 규격의 중심치가 1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계산을 해보면 즉 제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품질을 정확하게 여기에 맞췄을 때는 품질 비용이 하나도 손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만 하나만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자성을 이렇게 하면 1을 자성하게 되면 4천원의 비용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구찌라는 분은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이 목표에다가 중점을 두고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에 목표를 두고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를 이 사람이 가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목표가 아닌 이쪽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사회에 손실을 끼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 예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우리 소니의 품질 즉 색상의 밀도를 이렇게 보면 규격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 즉 소니 재팬의 품질은 이렇게 이제 나왔고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소니 USA 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즉 이 규격 안에는 규격 안에는 다 들어가가 있지만 그런데 일본 소니는 이렇게 일부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규 분포 즉 즉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일본 소니는 정규 분포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샌디에고 USA는 다 규격 안에는 들어갔지만 일항 분포 형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똑같이 A급 B급 C급 이렇게 할 것 없이 균일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소니 일본 공장에서 만든 그러한 제품을 선호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구치라는 분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목표 품질 즉 이 규격의 중심치에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쭉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있는 카노라는 교수가 카노라는 교수가 카노 품질을 만들었습니다 그 개념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노 카노 품질 모델은 이거를 4분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직선상의 여기는 위에는 만족 여기는 불만족 그리고 또 이제 수평선 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충족 여기는 불충족 이렇게 보고 이 카노라는 분은 이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곡선 이거는 당연적 품질 이다 그리고 이거는 일직선상으로 올라가는 이거는 이론적 품질 이다 이것은 매력적 품질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 당년적 품질은 마땅히 있어야 할 그러한 품질 요소로서 자 이거는 충족되지 않아도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을 느끼고 충족되어도 불만을 갖다가 느끼는 요게 바로 당년적 품질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제가 비행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지금 간다는 얘기죠 제주도까지 우리 비행기를 가서 도착을 했다고 해서 야 참 잘 왔다 야 품질이 참 좋다 비행기 당연한 비행기가 엄청 우리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안전하게 제주도까지 저희가 가야 될 그러한 품질인 거죠 당연하게 가는 거죠 이게 당연적 품질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적 품질이라는 요소는 충족되지 않는 요소에서는 불만이 있지만 충족되는 요기를 벗어나면 이게 만족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가격도 싸게 해주고 단가도 해주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 만족한다는 얘기죠 자 이 매력적 품질이라는 것은 여기는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이 없고 충족되면 더더욱 이렇게 만족하는 품질이 아마 매력적 품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카노라는 이분은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제품 경쟁력 제품 경쟁력을 이야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 제품 경쟁력을 이야기를 할 때 제품에 대한 설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품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제품 설계 능력이 좌우해서 제품 경쟁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품 설계 능력을 중요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력적 품질은 지금 현재 고객이 요구를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요구할 수도 없는데 또 없다고 해가지고 볼만 나타내지 않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찾아내서 설계를 갖다가 미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줌으로써 만들어줌으로써 매력적 품질을 갖다 느낀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만들어내면 매력적 품질이 됐다가 조금 있으면 이것이 자꾸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당연적 품질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기업에서는 제품을 계속적으로 성능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능 이런 것을 개발해서 연구기능 즉 설계능력을 갖출 때 즉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품 경쟁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세스에도 프로세스 경쟁력도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품질경영진단사는 앞으로 제품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진단해서 이 프로세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이 우리 품질경영진단사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